자, 우리 이렇게 표현법에 대해서 배워 보았어요. 자, 그러면 집중 시인 누구? 한영훈을 통해서 우리 표현법도 살피고요. 시인의 시세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영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영훈은요. 시인이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우리 불교계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자, 기다림, 사랑의 시정신이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체험을 통한 역사의식, 종교의식이 시에 투영되고 있어요. 시의 특징은 은유법 그리고 역설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부정적 표현, 슬픔이나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나 시상전환을 통해서 희망으로 시가 바뀌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배울 시에서 확인해 볼게요. 사상적 깊이가 예술적 표현으로 형상화된 한영훈의 시. 한영훈의 시를 감상하기 전에 그의 사상이 드러난 우리 한영훈의 글, 군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 그리운 것은 다 님이래요. 중생의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신의 님은 이태리이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님,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래요.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 님이 될 수 있어요.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자유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고 있다. 어? 역설적 표현이네요. 이 안에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을 막 쫓고 있는데요. 그 쫓고 있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 그 틀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한 건 아닌지. 우리가 자유, 자유, 자유 하지만 그 자유에 너무 막 몰입되어서 오히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영훈의 시를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 기다림의 의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찬찬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게요.